하나, 둘, 셋! 영우님 할래! 맞았어! 여... 어? 이쪽 전 해주는 거 아닌데... 이쪽 전 해주는 거 아닌데... 이쪽 전 해주셨어요... 아닌데... 이쪽 전 해주는 거 아닌데... 자, 여기 앉아봐요! 아빠 근데 영우님... 어? 그래도 너무... 이쪽 전 해주는데도... 발! 이쪽으로 나와요! 어, 그게? 네! 거울은 안 그런데, 그치? 네! 그게 조금 달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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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먹어볼게요! 영우님 어떤 맛일지 기대되지요? 네!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아빠! 이게 두리안이라는 과일이에요! 두리? 영우님 두리안인데! 두리안 알아? 어! 두리안야! 두리...가 아니라 두리안! 두리? 두리안? 어, 그래서 이렇게... 여운이 두리안 아는데...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과일이야! 으아악! 그치? 그래서! 여운이가 무서워할 것 같아서 아빠가... 뾰족뾰족한 거 없고 안에 알맹이만 가져왔어! 어때? 좋아! 잘했지? 응! 아빠가 발라줄게! 네! 아빠 손이... 여운이 손에 찔를까봐! 응! 여운이 손에 찔리면 아야하니까! 여운이...여운이...여운이... 여운이...여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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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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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워! 차갑지? 차가워서 괜찮아 아빠 냄새 맡아볼게 무슨 냄새야? 너무 지독했네 지독한 냄새가 나? 과연!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과일이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래 우리도 한번 먹어보자! 짜잔! 우와! 이쁜 노란색이네 이제 먹어볼까? 응 뭐야? 아빠가 먹여줄까? 어때? 맛있다! 맛있지? 냄새만 지독하고 냄새는 지독해? 여은이한테도? 응 너무 차가워 차가워? 맛있어 겉처럼 맛있어 응? 흠만 맛있고 아! 여기만 조금 먹어볼래? 그만 먹을 거야? 맛이 없어? 아빠가 먹어 먹어볼게 어때? 음! 달콤한데 여기는? 응 여기는 크림 같아 크림 여기 먹어봐 너희 이제 그만 먹을래 흐흐흫 아우 진짜 맛있는데 아빠가 여은이 많이 주려고 많이 샀는데 그래? 하나만 더 먹어봐 아 그래? 하나만 더 먹어봐 아니면 맛있고 응 조금 차질 거차는 맛있고 응 응 여기는 이만큼만... 이만큼만 맛있어 이만큼만 맛있어? 이만큼만 맛있어? 이만큼만 맛있어 먹을 거야 이제? 응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응 언니 뭐랑 맛이 비슷한 거 같아? 복숭아 복숭아랑 맛이 비슷한 거 같아? 복숭아랑 맛이 다른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응 응 그만 먹을 거야? 맛있다 이제 아빠 먹어봐 아빠 먹어볼까? 응 아 아빠 아빠 입 상어처럼 너무 커 아빠 입 상어처럼 커 아빠 입 상어처럼 커 상어 같아 아빠? 응 상어 같아 아빠? 아아 으흐흐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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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제 상어처럼 먹어 오우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차가워 여기 아주 얼음이다! 아이스크림같아 아이스크림 찌! 찌! 응! 여기 찌가 엄청 크다 그치? 이거 꼭 버섯같이 생겼어! 버섯같이 생겼어? 시가? 짜잔! 새 거 받았지요! 우와! 3개나 받았네! 아빠도 도장! 촬영 다 끝나면 여운이가 키즈조녀! 도장 3개나! 아빠 전통에 3개 하나 찍어줄게! 잘했다고! 고마워! 아빠 뭐 잘했는데? 어! 이거 잘 먹는 거! 아! 이거 잘 먹는 걸 잘했어? 응! 이거 마냥 마냥해 먹어봐! 으음! 엄청 부드럽다! 아... 되게 맛있어! 뭐야? 혹시 유성 cominごra MAXか identific 어? 맛있어! 어후! 형 것이 Alexa 이거 냄새는 무슨 냄새와 비슷해? 똥 냄새.. 똥 냄새..! surface ㅎㅎㅎㅎㅎㅎ ㅎㅎㅎㅎㅎㅎ 어, 그런거 같애ㅎㅎ 근데 맛은 있다, 그치? 응! 최고! 최고야? 내일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똥냄새 나는 과일 먹었다고 할거야?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아파드 아버지 뵙는거 금붕어 같애요! 금붕어요? 네! 응, 이렇게? 이렇게 봐도? 뵙는거 금붕어 같애, 금붕어이요! 응, 고마워! 금붕어는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어, 좋은 뜻! 좋은 뜻이야? 응! 맛있어? 엄마도 먹으면 좋을텐데, 그치? 응! 엄마가 있는 데는 하나가 같이 있어서 냄새가 고약한걸 못 들고 간대 아쉽다, 그치? 엄마 집, 일단 집에, 엄마... 엄마 집에... 고약하면 우리 이거 줄까? 그래! 좋아! 엄마가 먹으면... 아, 좀 힘들다! 이렇게 할걸... 그렇게 할걸, 그치? 응, 그렇게 할걸, 그치? 이제 아팠어요... 여운이가 책상도... 알아서 관리해주는거야? 하... 하... 차갑게 안하지! 응... 이거 차갑게 안하지! 차갑게 안했으면 좋겠어? 응! 그럼 요거는 계속 밖에 내놓고, 녹은 다음에 따뜻해지게 하고 먹을까? 응! 그래! 요거는 녹은 다음에 먹을까? 아니! 지금 계속 먹을거야? 맛있지? 맛있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걸 같아, 여운이도? 음, 복종아... 복종아... 이 세상에서 복종아보다 이게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아빠! 아, 그래요? 응! 그만 먹고 이제! 응! 우리 아버지, 여운이... 아빠, 여운이 먹을 수 있는가... 이거... 촬영할 때... 봐요! 요거? 어! 그거야! 그래! 여기서 여운이가 하나씩 먹어봐요, 그러면! 어, 그... 그건 나쁘고, 여기서 여운이 먹어야겠다! 나 조금 뜯어줄게! 땡! unft이 사라져 전한상 사례! 잘 먹어야겠다! 왜? 징그럽잖아 징그러워야? 징그러워 고마워요 징그러워 고마워 다 먹었어요? 인사할까? 안녕 안녕 근데 아빠가 옛날에 인사했던 것처럼 하려고 온 건데 어떻게 하려고? 아빠가 막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아 막 이렇게 여기 카메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똥냄새 나는 과일을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우리 이거 다 녹으면 이따가 엄마 만나고 와서 또 먹는 거 어때? 좋아 아니면 내일 먹어도 돼 아니 이거 엄마 엄마 거 하나 거 남기자 아 그래? 엄마랑 하나 거 남기자 응 여기 병원 아 토끼도 소개시켜 줄까? 여운이 친구 토끼죠? 제일 좋아하는 친구지? 응 맞아 이제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 conscience .